평창군이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조직문화 체질 개선에 나섭니다. 평창군은 자체 진단을 실시한 결과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 신규 사업에 따른 업무 누적과 관행적인 사무, 보여주기식 예산 확보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고 이에 별도 인력을 편성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대신 직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업무 혁신 동아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참여를 유도하고 업무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협업 행정 강화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